여기서 6번 테마에서 다룰 건데 한번 볼게요. 예습 없는 수강은 시간 낭비다. 왜 그러냐면 강의는 친숙함 단계에서는 어차피 내가 이 전체 지식과 친해지려면 한두 시간이면 돼요.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 어때요? 50강, 60강, 100강 이런 거. 걔를 열심히 들었는데, 거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책을 열심히 봤어요. 책과 처음 상견례를 했다 이러면 아무리 열심히 봐도 머리에 남는 게 없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강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강의를 들으면, 강사님이 정말 훌륭하지만 내가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인다? 친숙함까지밖에 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한두 시간이면 되는 거를 강의 100시간짜리를 들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를 듣기 전에 뭐라고 해야 된다? 반드시 혼자 책을 하루를 잡고 한두 시간 꼭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 과정이 불안하면 최대 3번. 나는 쿨가이면 책 한 번. 이렇게 하고 이제 강의를, 인강을 들으러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 강의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다? 이해를 시켜주는 부분에서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친숙한 강의를 같이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 언어가 아닐 때. 즉, 국어 중에 옛날 고전이거나. 그 다음에 외국어 공부를 할 때는 강사님들이 어순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을 해주잖아요. 어떤 부분, 단어는 이런 뜻이다라는 거. 그때는 거기 좀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는 언제 듣는다? 처음에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된다? 예습을 해간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친숙함 단계를 강의를 2, 3주짜리를 들으면 망한다고 그랬죠? 이건 하루 만에 끝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예습은 어떻게 해가면 될까요? 답은 뭘까요? 변호사님 그래서. 답은 뭔가요? 예습은 어느 정도 해가면 되나요? 답이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좀 답을 내리실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보면 되나요? 예습은. 목차만 보면 되나요? 내용도 다 봐야 되나요? 아 불안해요. 변호사님. 다 보고 싶어요. 보세요. 그런데 목표만 달성이 되면 돼요. 강사님이 얘기하는 게 뭔가 낯설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낯설지 않다. 이거는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내가 실제 예습하고 강의를 들었을 때. 강사님도 여러분들 그런 때 있잖아요. 이렇게 텐션 팍 받는 날도 있고. 조금 떨어지신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목표는 뚜렷해야 돼요. 예습 단계 목표는 뭐다?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이해하거나 외워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리고 괜히 막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예습 다 해가지고 아는 것처럼 눈빛 보내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습은 저 사람이 말하는 자원을 내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꼼꼼한 사람은 세부 내용도 다 볼 거고 저같이 그냥 이렇게 어차피 여기서 필요 없다 이런 목차만 보고 들어갈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선천적으로 체력이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은 먹으면 살이 되게 잘 찌거든요. 근데 저같은 사람이 그러면은 저같은 사람이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저는 먹어도 먹어도 살이 막 계속 찐단 말이고. 어느 정도 운동을 하면 될까요? 무지하게 많이 해야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금방 살도 빠지는데 그 사람은 운동 적게 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뭔가 이렇게 공식을 정해놓고 따라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목표랑 목표로 가는 원리를 잘 캐치를 하셔야 내가 그 공부법을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습의 핵심은 뭐다? 친숙하게 만들어가는 것. 친숙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예습은 강의로 해가시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님 그러면은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하면 안 되나요?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들. 눈이 말보다 훨씬 빨라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책을 한 번 꼭 읽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번째 테마. 아무래도 강의를 여러분들이 조금 하는 곳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해봤는데 일곱 번째 테마는 강의는 모두 다 듣는 것이 아니다. 이제 현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강의는. 강사님이 여기 나와서 강의를 한다. 그럼 그 강의는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결국에 모든 공부는 인풋 아웃풋이라고 그랬잖아요. 강사님이 해주는 부분도 결국에는 지식을 주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크게 두 개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앞에 그림을 그려놨지만 내가 친숙함 단계, 이해 단계, 암기 단계 인풋 단계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 거 아시겠죠? 인풋 단계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여기서 실제 강의는 강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웬만하면 다 해주세요. 이렇게 특히 기본 강의 같은 거는 쭉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서 뭘 들으면 될까요? 뭘 들어야 될까요? 나는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듣는다가 답이에요. 내가 친숙함을 만들어 갔으면 이해하는 부분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사님의 어떤 책임감과 그 다음에 여러분에 대한 어떤 박예심 내지는 애정, 연민 하여튼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는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안 외워져요. 괜히 옆에 애들 보면 옆에 막 고개 끄덕거리고 걔는 외운 거 같고 나는 안 외워진 거 같고 불안하고 그런데 외우는 건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해 과정 끝내고 나중에 하는 거지 현장에서 강사님 이거 외우세요 하면 그냥 휴식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강이면 빨리 넘기시면 돼요. 그냥 넘기시면 돼요. 어차피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생겨서 보충제를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닭가슴살 먹고 조금만 해도 근육이 막 생겨요. 사람마다 뇌에 사고의 근육이 크는 속도나 그런 게 달라요. 성질이 다르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근육이.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외워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막 외우는 척하면 그냥 뻥이에요. 뻥. 안 외워져요. 절대 안 외워져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그래서 강의에서 내가 택해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바로 주로 이해하는 부분을 해주시면 좋아요. 다만 친숙함을 해주는 부분은 아까 어디 있다고요? 어학 쪽에 있어요. 외국어거나 고어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통해서 조금 습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실제는 이제 손이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인강을 들으시면 현강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 강력 조절만 잘 해주시면 되고 몇 번 들으면 느낌이 오시잖아요. 인강은 클릭하면서 원하는 부분만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아 이 부분은 내가 예습을 해온 부분이라든지 암기를 강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면 뛰어넘어가시면 돼요. 뛰어넘으시고 나는 그런 거 다 귀찮아요. 변호사님. 손을 잘 안 써요. 손이 불편해요. 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때는 강의를 빠르게 한 번 그 다음에 정속으로 한 번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들으시면 돼요. 빠르게 한 번 정속으로 한 번 처음부터 강의를 천천히 한 번 들어서는 다 이해를 못해요.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빠르게 들어서 내가 어떤 부분은 살리고 어떤 부분은 죽여야겠다. 이걸 좀 내가 캐치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두 번 정도 들으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강은 그런 게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속도를 조절을 좀 해야 돼요. 아 이 부분은 강사님이 설명 다 했으니까 나는 잠시 책을 정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이게 상호 교감이 돼야지 강의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증막이 온 듯한 느낌이 등에서부터 이렇게 쫙 타고 올라오면서 눈이 이렇게 삭 이렇게 떨릴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가 됐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은. 그 시간은 빨리 주무시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서 잠을 깨고 오셔야 돼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강의와의 궁합이 맞지 않거나 내가 강의를 듣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의지가 약하고 그래서 딴 애보다 집중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 꿈을 위해서 이렇게 척박한 노량진의 특히나 이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오신 열 체크하시고 이런 열의를 보면 다 돼요. 다 될 분들인데 아직 방법적으로 좀 뭐가 됐다? 세련되지 못하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생각 사고 전환을 좀 잘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된다? 친숙함은 대충 예습으로 채운다. 한두 시간 쭉 보고 물론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하던 방식인데 그럼 변호사님 그러면 당연한 거 저기 강의 듣기 전에 한두 시간 예습해가고 강의 듣고 집에서 복습하고 이러면 되지 않나요? 누가 못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친숙함과 그다음에 어떤 지식체계를 만드는 핵심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루에 다섯 과목을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험치는 과목이 다섯 과목이면 여러분 무조건 망해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망해요. 어? 학원 시스템이 그런데요? 강약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네요. 학원 시스템이 그렇다고 한다면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한 과목이에요. 무조건 한 과목 지식을 넣는 거는 한 과목씩만 해야 가속도가 붙어요. 끊어지지 않고 내가 부분 부분마다 예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쭉 한번 보는 거예요. 전체를 쭉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과목마다 나눠서.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에 다섯 과목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응용을 좀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변호사님 그럼 국어 영어도 한 번에 한 주기마다 이렇게 2, 3주씩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인풋을 할 때 한 주기씩 하는 거예요. 한 과목씩. 근데 국어나 영어는 잘 생각해보시면 인풋 과목이 아니에요. 국어 영어는 지식을 넣는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웃풋 과목이에요. 아웃풋 문제 풀이 연습 과목이에요. 따라서 그거는 어떻게 한다? 문제 풀이는 감이거든요. 감. 시험이 다가올수록 빈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걔는 한 주기마다 한 과목 한다의 대상이 안 들어가요. 국어 영어는. 아시겠죠? 국어 영어 수학은 뭐다? 국어 영어 수학? 이런 문제 풀이 과목들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푸는 법은 이따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왔으니까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학 문제, 과학 문제, 법학. 법학이 여러분들 국어라는 수학이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이런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법학은 어떻게 하면 잘하냐면 기본 문제 해설을 모두 외우면 돼요. 기본 문제 해설을. 기본 문제를 푸는 방법 있죠. 방법.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당구를 많이 치면 길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모르면 아무리 해도 실력이 안 늘어요. 똑같이 기본적인... 너무 이상한 질질 예를 든 것 같은데 하여튼 저기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수학 선택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법학, 과학 이런 과목들은 기본적인 사례 문제, 기본적인 연습 문제 있죠. 아주 기초 문제. 이 해설을 통째로 외울 수 있어야 돼요. 통째로. 그렇기 때문에 기초 문제인 거예요. 내가 걔가 돼야 응용 문제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인풋이에요. 그 과목에서는. 공식이 인풋이 아니라 개념이 인풋이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 8번.